결국 모두 죽기 마련 내가 좀 거들어 주지 이 대포 못먹겠지 대포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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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먹겠지 앞에서 가려야 된다 잡혔다 이거 잡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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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 있어요 한 대 퉁퉁 퉁퉁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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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어 어 왜 이렇게 가까이 와 저기 아아아아 상큼했어 어 좋았어 나이스 좋고요 뭐야 이거 밟아도 될 것 같지 않아요 야 왔다 야 니가 먼저 간다며 랜턴 니가 먼저 간다며 랜턴 난 조망한다 저도 저를 버리십쇼 널 버릴게 어 빠이 저를 버리십쇼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아주 잘 잘 버리겠습니다 형님 오케이 잘했어 어 그라우스 6랩이야 왜 이렇게 쎄 개띠 블랙 개띠 파이튼 파이튼 딜 막아 딜 딜 막아 어 어 돼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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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대만 더 아 달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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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렉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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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급성장하고 있어 리드 또 다이브 나가겠다 달려가고 그레이브즈 그쪽에 있어 지금 조심해야돼 이거 그레이브즈 그레이브즈라데 그라가스 여기 블리츠 그라가스 조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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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거님 오기 났어 와 형님 돼지 내려가요 돼지 데이스님 와드 좀 사주세요 나 저요 돼지 형님 형님 과거있거든요 야 나 이거 그레이브즈 그레이브즈 망했다 망했다 와 백업보소 5명이 다와있네 이거 리얼이야 이거 리얼이야 야 존나까이피다 저거 저거 존나까이피다 에 문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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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 문도 문도 한대 두대 안대만 더 잡았다 으으케 와 야 보세서 1대1 싸고 있는데 거기서 마무리가 나오네 좋았어 좋았어 야 챌린저 게임이 이런 게임이야 진짜 보세서 1대1을 했는데 여기서 마무리가 나와 쟤들이 멍청한지 됐어 쟤들이 멍청한지 됐어? 쟤들이? 아니 친구랑 말하고 있어 아 친구들? 에사티가 오는데 이거 한번 해보려고 할 것 같은데요 그라가스랑 그라가스 궁 물건은 잘 모르겠어 형 형 형 형 형 형 형 를 빼줘 이따 친구들 나한테 이러지마 와 게임 초박뿐이다 이거 다이브다 다이브 오우 보시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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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시다 가봐 저거 아주 나가면 저거 보시안 개 멋있다 나왔다 오케이 좋았어 estic corro ION 큐로 맞춰서 아아 한번만 더 큐로 맞추는거 까지가 좋았는데 다이브 와 돼지사기 ancy 서도 Oj 저기 와 돼지사기요 존나 단단하다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 렉사이 오는데 뒤에 렉사이 왔어요 이거 다고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애들 아무도 없긴 한데 나 레드 먹고 라인부터 뽑을게 그냥 오 오 오 오 와 씨발 두루미 이 새끼야 너 안 돼 임마 형한테 이 새끼야 배치기 나한테 뭐거든? 죽기 전에 딸이 나한테 누릴 줄 알았는데? 좋았어 아 좋았어 한결이 굴러고 굴러고 그부 큐알 조심하세요 이럴줄 알았지 내가 이걸 내가 눈치 깠어 뻔했어 큐알 어? 2큐알을 날릴라 했어 뻔했어 이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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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님들 죄송해요 저 피방향 집중이 잘 안돼서 아 괜찮아 괜찮아 연습인 연습인 되고 연습인 되고 좋아 이리줄게요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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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줄게요 너 이만하네 안하고 게임 끝내요 이겐 게임 끝내요 이겐 이겐 치니까 이거 끝났지 한 번에 끝났지 도착해 2큐알이 1정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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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를 2정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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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아쓰 깜짝짝짝짝 조아쓰 깜짝짝짝 오 좋았네 한게임 더에 한게임 더에 딱 꿀잼 나오는데